어린이 여러분 시시 전대가 날이 남아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친구와 함께 매일 고민을 해봤죠 미끄럽다고 그네도 타고 물자국을 치고 싶은데 왜 우리 엄마 늘 내 걱정 말하는지 어린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 앞에 있는 선생님의 이름은 대학원 선생님의 이름은 뭐 많이 힘들 거예요 공부하기나 어렸을 적 유일하게 농구만이 삶의 전부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달하고 마녀덜군데 아이들이 지치고 지쳐가 부모들도 지치고 지쳐가 시험을 망쳐버린 어느 꼬마 아이는 기대에 못 미쳐서 그만 울고 말았네 이제 눈물을 닦아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야 하늘을 봐봐 빛나는 별들 가운데서 네 별을 찾아 넌 몸보다는 온리 원 그게 너야 어 어 그게 너야 어 어 렛츠고 난 이 남의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친구와 함께 매일 고민을 해봤죠 미끄럭 타고 그네도 타고 물자국을 치고 싶은데 왜 우리 엄마는 내 걱정만 하는지 예아 우우우